네 이제 운용사 2급 실기 이번 시간에는 12번째 시간이구요 교재는 77페이지에 장부조회 하는 연습 풀어보겠습니다. 장부조회가 아주 많은 문항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또 관련된 이 장부조회를 어디가서 조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구요. 자 장부조회는 장부를 조회해서 그 답을 입력하는 거에요. 근데 그 답을 입력할 때 일단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시험 화면에 요렇게 생긴 박스가 조회될 수 있게 단답형 답안 답안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볼록하게 하는 메뉴 하나 있을 거에요. 감독관이 알려줄 거구요. 감독관이 요거 누르면 장부조회한 거를 입력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줄 거구요. 그 입력할 때 만약에 답이 5만 4천 2백원이면 5만 콤마를 찍으셔도 정답이 아니구요. 원자를 넣어도 안되구요. 한글 넣어도 안되구요. 만약에 몇 개라고 해도 개수 넣어도 안되구요. 건도 안되요. 그냥 뭐만 넣어야 되냐. 숫자만 넣어야 돼. 이렇게. 5만 4천 2백원. 뭐 1,050만원 요런 식으로 숫자만 기재해요. 단 점 있죠. 소수점. 소수점이 만약에 답이다. 그때는 소수점을 넣어야죠. 안내면 5만 4천 2백1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막 252원이 아니라 25점이다. 그럴 때는 점. 근데 소수점을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고 대부분은 그냥 숫자. 원단위까지 해서 숫자만 입력한다. 그게 주의사항이구요. 전사은행의 운용사. 요 메뉴를 열어서 답안 저장하는 거. 장부조회. 는 직접 답을 넣는 거고. 주관식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점표를 입력하는 주관식이고. 얘는 답을 숫자를 찾아서 조회해서 답을 입력하는 게 주관식이고. 다 주관식이긴 하지. 객관식이라는 건 뭐 실무니까 없고. 그러면 숫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숫자를 찾아내는 예제를 지금부터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해볼 거구요. 자 요기 위에 보시면 장부재화라고 하는 3300번의 회사 코드로 변경해서 아래쪽에 장부조회 실무 수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열려있다. 괜찮아요. 자 상단에 백업데이터 복구 메뉴 열어주시구요. 요번에는 3300번 장부재화라는 회사를 복구하겠습니다. 쫙 복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복구한 요 회사로 행복재화를 방금 전에 우리가 복구한 3300번 회사로 변경을 바로 하시면 막 기존에 되게 많이 열려있던 거 있죠. 그거 후루룩 닫히고 장부재화 회사의 데이터로 다시 세팅이 돼요. 자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장부를 열어서 조회하는 게 나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숫자를 찾아내기가 좋든가 를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숫자를 찾으려면 어디에서 장부를 여는 게 좋지? 그걸 찾아낸다. 어디가 좋으냐? 그걸 찾아내는 게 지금부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구요. 자 첫 번째 문제 합계 잔액 시산표가 무엇인가를 예제를 가지고 볼게요. 자 1번에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5월 말 현재 보통예금은 얼마가 있니? 보통예금은 은행별로 잔액이 되게 다양하잖아. 근데 은행별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너 5월 31일 현재 그 계정과목에 걸려있는 잔액이 얼마인지 좀 조회해 볼래?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 장부 중에서 시산표가 보여주는 정보 중에 특징이 뭐냐면 여기요. 시산표는요. 현재 잔액을 보기가 가장 좋아요. 근데 계정과목을 보는 거죠. 거래처까지는 볼 수 없구요. 자 5월 31일자로 조회하신 다음에 보통예금이 얼마가 있는지 잔액을 볼 때는 차변 잔액을 보는 거예요. 자 차변 잔액 보니까 답이 똑같죠? 5,159만 5천원 이렇게 조회해야 되네. 얘가 답이야? 합계 잔액 시산표는 현재 시점으로 날짜를 조회하면 그 날짜의 현재 잔액 그 계정과목의 잔액 근데 합계도 보이기는 하는데 합계가 뭐 의미가 있나? 합계가 있었으면 뭐예요? 현재 잔액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건 잔액이 얼마야? 이거 볼 때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해요. 잔액 물어보면 얘가 좋아요. 해당되는 계정에 자 근데 두 번째 그럼 요거는 6월 20일 현재 매입 채무 잔액이 얼마니? 어? 잔액을 물어보네. 어떤 계정에 그러면 얘도 가능한데. 그치? 이번에는 6월 20이니까 6월 20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 매입 채무라고 부르는 거는 계정과목을 두 개를 더해서 부르는 거죠.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험을 묶어서 부르는 채무 계정을 매입 채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6월 20일까지는 조회가 됐는데 여기 아래쪽에 부채 계정 중에 외상 매입금은 잔액이 예고 지급어험은 잔액이 예인데 두 개를 더해서 부르는 게 답이거든요. 근데 얘를 계산기로 두들길 필요가 없이 시산표의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이 탭이 두 개가 있는데 계정과목을 일일이 볼 때는 과목별로 조회하지만 외부정보 이용자에게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험을 통합으로 묶어서 통합 계정으로 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출용 버튼을 누르면 매입 채무가 합계로 표시돼요. 그러니까 매입 채무 매출 채권 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계정과목이 통합으로 표시되는 통합 계정의 성격으로 조회할 때는 제출용 버튼 누르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하나하나의 과목별로 볼래 그러면 과목별 시산표는 기본적으로 과목별로 조회가 되는데 외부에 보고하는 제출용으로 볼 때는 제출용 버튼 누르시면 잔액이 보이고요.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부채 잔액은 차변에 있겠죠.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246 462 000 이런 식으로 교재는 어떻게 조회했는지 다 화면이 있고 저는 지금 바로바로 프로그램을 열어서 조회하고 있는 거고요. 자 3번 8월 15일 현재 그러네 현금 및 현금성 사산을 물어봤대 그래도 시산표가 좋아 8월 15일까지 딱 띄워놓고 현금 및 현금성 사산은 제출용으로 들어가면 그와 관련된 계정들을 통합해서 불러주니까 399 549 600원 어때요?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시산표는요 특정 계정과목이나 특정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보고형 제출용까지 조회 가능하고 대체적으로 합계를 물어보는 일은 없어요. 합계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잔액을 구하기 위해서잖아. 그치? 잔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볼 거예요. 해당되는 계정의 잔액을 볼 땐 이 시산표가 좋네요. 자 그럼 두 번째 1개표나 월개표는 어떤 걸 볼 때 좋냐? 여러분 지금 보시면 판간비가 얼마가 발생됐는지는 이 시산표도 보여주긴 해요. 아래 보세요. 뭐 나타나 있죠? 근데 잠깐만 제가 1개표 열기 전에 8월 15일까지 조회한 시산표상의 판간비는 언제부터 8월 15일까지의 금액일까요? 1월 1일부터 무조건 1월 1일부터 잔액이 조회돼. 합계가 또는 합계 또는 잔액이 그러니까 이 판간비를 판간비를 내가 원하는 시작일이 4월 1일이고 예를 들어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날이 7월 31일이잖아? 4월부터 7월 말일까지 판간비를 보려면 시산표에서는 볼 수가 없어. 시산표는 무조건 1월 1일부터야. 그래서 잔액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지금처럼 문제를 보니까 4월부터 6월까지만 판간비의 합을 구해보래. 그러니까 시산표에서는 못해. 4월부터는 절대 조회가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 금액과 두 번째 판간비를 이런 식으로 합계를 판간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걸 합쳐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부 자 그 유일한 장부는 1개표나 월계표예요. 자 1개표나 월계표를 열어보시면 1개표 월계표는 어떤 차이냐면 1개표는 날짜까지 여는 거고 월계표는 그냥 월을 열면 그 달 전체가 열리는 거고 이렇게 문제에서 4월, 6월 나오면 월계표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보세요. 여기서 월계표를 4월 열잖아요. 그럼 1, 2, 3의 자료는 들어오지 않는 거야. 4월부터 6월까지만 보이고요. 자 중간에 개정과목이 쭉 나열되어 있죠. 순차적으로 사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그중에 맨 밑에가 이제 판간비가 걸려있네. 판간비의 합계 금액이 보이나요? 판간비의 합계 금액은 4월부터 6월, 4, 5, 6, 3개월만 조회할 수 있고 판간비의 아주 많은 계정들의 합계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합계를 물어봤으니까 1,185만 1,500원 맞네요. 자 여기서 만약에 판간비 중에 혹시 현금으로 결제된 거 궁금한 사람? 그러면 여기 현금란에 있는 거 이게 현금으로 결제한 거 현금이 아닌 걸로 결제한 거 궁금한 사람? 그러면 대체 난 둘 다 안 궁금한 합계만 궁금한 사람? 그러면 얘 판간비의 합계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관심 없고 얘를 그냥 답을 찾았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계표나 월계표가 보여주는 거는 잔액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기간의 금액만 보여주는 거야. 보고 싶은 기간 것만. 그러면 다시 두 번째 4월부터 6월까지 판간비에 현금으로 지출된 것만 찾으래. 그러면 방금 전에 열었다 온 장보 중에 어디 것만 찾으면 돼요? 이거죠. 현금란에 기재된 거. 895만 1,000원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4월부터 6월까지 판간비가 가장 큰 달은 언제였니? 근데 봐요. 4월부터 6월을 열면 4월부터 6월까지 합계는 볼 수 있지만 4월이 얼마? 5월이 얼마? 6월이 얼마는 못 봐요. 그러면 어떡하죠? 판간비가 4월 전체가 얼마고 5월 전체가 얼마고 6월 전체가 얼마인지 월별로 비교하고 싶은데 어떠한 장보도 그걸 보여줄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월계표에서 어떻게 조회하면 금액을 찾을 수 있냐. 처음에 4월부터 4월을 조회하는 거야. 그리고 판간비에 가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 조회된 238만 4천 5백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하는 판간비입니까? 4월 한 달. 그럼 4월 한 달 판간비를 적어놓는 거야. 2, 3, 8, 4, 500원. 다시 5월부터 5월을 또 열어. 판간비가 보이잖아? 3, 7, 32,000원이 5월 한 달 동안의 판간비였구나. 마지막. 6월부터 6월을 열어서 6월 한 달 동안 판간비가 얼마 있는지 찾아. 5, 7, 35,000원. 그러면 석 달을 적어놓고 비교했더니 어느 달이 가장 큰가요? 6월이 지금 가장 크죠? 그러면 답은 몇 월이냐 물어봤으니까 6. 월은 입력 안 하기로 했죠? 6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월부터 4월로 5월부터 5월로 한 3, 4번을 열어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면서 금액을 조회된 걸 적어놓고 앞자리만 적어놔도 되겠다. 그치? 그래놓고 나중에 한 번 더 비교해서 가장 크게 조회된 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된 달이구나. 를 여러분이 답으로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이 장부를 다른 장부에서 볼 수 있냐? 이 숫자는 다른 장부에서 못 봐요. 이유는. 여러분 판간비가 개정과목이 아니잖아요. 무슨 복료생비를 물어보면 좋아할 수 있는데 판간비의 개정과목이 꽤 많은 것들을 합산해서 분리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통합에 보고되는 개정이기 때문에 판간비 자체에 대한 금액을 비교하려면 모든 걸 합산해 주는 직계표에서 가능한데 시산표는 무조건 1월부터만 조회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계표나 월계표를 여는 거예요. 원하는 기간을 일일이 열어서 확인할 수 있죠. 월계표를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시험 볼 때. 그 다음에 현금출납장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3급에서 설명을 드렸고 현금출납장을 거의 열 일이 없습니다. 안 열어요 저도. 네 번째. 거래처원장은 많이 열 거예요. 여러분 거래처원장은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든 어떤 채권채무의 개정과목을 걸 때 그 개정과목이 항상 거래처 코드를 걸었죠. 그런데 거래처 코드를 걸었던 이유는 이렇게 거래처별로 잔액을 조회하려고 관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번 조회해 볼게요. 문제. 자 문제는요. 9월 15일 언제 경성재와의 외상매출금이 얼마가 있냐. 외상매출금만 물어보면 시산표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외상매출금에 거래처가 되게 많아. 그 중에 경성의 잔액만 조회하래. 그럴 때 볼 수 있는 유일한 장부 거래처원장. 자 잔액이니까요. 조회 처음 기간은 1월부터 하되 내가 보고 싶은 날 현재 시점을 정확하게. 9월 15일. 자 나는 외상매출금을 볼 건데 그 중에서도 경성재와만 보겠다. 그러면 거래처에다가 경성만 거세요. 그리고 잔액을 봅시다. 잔액란이 얼마죠? 1375만원이죠. 답은 1375만원이 정답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거래처원장이에요. 거래처원장에서 경성재와로 조회해서 잔액을 조회했더니 잘 조회됐다. 이 얘기는 내가 1년 동안 경성재와로 거래된 외상매출금을 입력할 때 거래처를 빠트리지 않고 잘 넣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잔액이 누락 없이 조회가 되겠지. 그래서 코드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두번째 1월부터 7월까지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가장 컸던 거래처는 얼마가 잔액이냐? 그럼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세팅이 되니까. 자 1월부터 7월까지 여는데 외상매출금이 누가 가장 큰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거래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주는 거야. 조건을. 그때 어떻게 주냐면 그냥 엔터치면 맨 처음이 걸리고요. 다시 마지막 엔터를 치면 마지막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하시면 그렇게 많은 거래처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가장 잔액이 크게 남아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4,500이 제일 크죠? 그러면 4,500이 제일 큰데 얘는 거래처 코드가 누구예요? 거래처의 이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이 모래재화라는 잔액이 얼마냐? 4,574만원이다. 이렇게 답이네. 거래처가 누군지 모를 때는 거래처를 입력 안 하고 엔터를 치면 모든 거래처가 다 조회가 되는 거야. 조회 조건이 모두 다 부여되는 방식. 조회 조건. 자, 세 번째.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상매출금을 가장 많이 회수한 거래처는 얼마를 회수했냐? 그러면 어쨌거나 4월 1일부터 기간을 열 수 있죠?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상매출금이 가장 많이 회수된 거래처가 누군지 모르니까 거래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주고 조회를 일단 돌린 다음에 여기서 확인할 건 여러분 외상매출금이 잔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이 회수된 금액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외상매출금이 발생될 때는 차변이지만 회수가 되는 거는 대변에 오는 거잖아요. 외상매출금이.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오면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대변에 걸려있는 금액 두 개 거래처가 있고 두 개 거래처 중에 누구한테 더 많이 회수했나요? 얘한테 더 많이 회수했죠? 제일제화한테. 그럼 제일제화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얼마죠?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1,450만원. 요거죠 요거. 잔액을 물어보면 잔액난이지만 외상매출금은 발생이 되는 건 차변, 회수가 되는 거는 대변. 붕괴된 걸 그대로 장부로 조회하는 예제. 자 5번. 지급어음이나 받으러음을 주고받는 거래. 조회하는 것 중에 1번.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내가 광주물산에게 발행한 지급어음은 얼마예요? 그럼 지급어음을 조회하면 좀 더 편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지급어음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지급어음 현황 조회하시고요. 기간은 5월부터 5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그 다음에 어음의 구분 지금 어음의 구분은 뭘로 하죠? 발행한 거죠?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래요? 광주물산 똑같이 광주물산 하시면 얼마가 줘야 됩니까? 500만원 줘야 되죠. 그러니까 5월부터 11월까지 광주물산에게 발행한 지급어음은 발행이라는 구분으로 조회했을 때 요 기간 동안에 발행된 광주물산의 어음은 한 장뿐이었네요. 500만원 이렇게 조회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또 볼까요? 자 두 번째 아 얘는 거래처원장에 가서 지급어음으로 광주물산으로 조회해도 똑같이 뜨겠지? 어음 현황은 F3을 눌러서 어음 관리했으니까 반영된 건데 얘는 분개한 것도 있을 테니까 동시에 두 번째 이제 받으러움도 볼까요? 4월부터 7월 말까지 경성재화로부터 받아두었던 받으러움에 만기가 도래된 게 얼마가 이 기간 동안에 만기가 도래됐는지를 물어봤어요. 이것은 받으러움이랑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받으러움 현황으로 들어가서 기간을 만기 도래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23년도 4월 1일부터 23년도 7월 31일까지 경성재화만 조회해봅시다. 이렇게 조회하면 6월 달에 만기가 도래된 게 하나 있었네요. 그렇죠? 100만원. 답은 100만원. 뭐 어렵진 않죠? 내가 어느 장부에 들어갔을 때 장부가 빨리 잘 조회해야 될 것이냐 그 연습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다양한 장부를 열구닫고 열구닫고를 많이 해보면 이 파트는 뭐 별도로 외운다기보다 물어보는 질문을 어디 가서 빨리 조회하는 게 속도가 나더라 그런 연습하시는 거예요. 6번에 총계정원장은 모든 계정과목을 월별로 보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 1번 1년 동안 보통예금의 잔액이 가장 컸던 달은 언제입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보통예금이 월별로 얼마가 잔액이 있었는지를 월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 월별로 비유하기가 가장 좋은 장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을 보통예금, 보통예금으로 조회해보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조회되거든요. 총계정원장의 핵심, 월별. 일별로도 가능한데 일별까지는 뭐 볼 이유가 없지. 자, 월별로 조회해서 각각의 월별로 잔액이 컸던 달 딱 봐도 얘가 제일 크네. 그치?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 49, 5. 몇월? 8월. 8월의 잔액이 가장 컸네요. 특별하게 그 달에 뭔가 예입된 돈이 많았나 봐요. 아니면 누적된 돈이 많거나 이런 식으로 잔액관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반기면 7월부터 12월이죠.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됐던 월. 상품 매출에 발생됐던 월, 월 보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 총계정원장. 여기서는 상품 매출을 조회합시다. 401번의 상품 매출. 자, 여기서 들어와서 확인하실 거는 1월부터 6월까지는 보시면 안 되죠. 해놓고 무조건 1년 단위로 조회하는 건 아니야. 문제에서는. 7월부터 12월까지를 비교해서 가장 많이 발생됐던 달. 얘가 제일 컸네요. 그렇죠? 답은 10월이 답이었네요. 월을 물어봤으니까. 10월에 5,800 정도 매출 발생. 상품 매출 발생. 자, 1년 중에 현금이 지출이 가장 많았던 월은 얼마가 지출됐니? 현금 출납장 안 갈 거예요. 현금 출납장 가면 장부가 되게 지저분해. 얘가 제일 심플해요. 현금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현금으로 조회한 다음에 월별로 비교하는데 지출이 가장 많았던 월의 현금 지출이니까 대변을 봐야겠지? 현금이 지출되면 대변에 발생되니까. 대변에 가장 많이 발생됐던 달의 금액은 얘네요. 제일 크네.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답이 요구겠다. 1,241만 5천 원. 이게 총계장 원장의 월별로 비교하는 것 중에 조금 더 심플하게 볼 수 있는 장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복료생비 중에 어느 달이 가장 많이 발생됐나요?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 판간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되지. 1년 동안 복료생비가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발생됐나요? 265만 원, 267만 원. 그러면 10번이네요. 그렇죠? 267만 원이 답이 될 수 있게끔. 월별로 계정과목을 조회할 수 있는 장부. 월별 모든 계정, 총계정 원장. 이렇게 보시고요. 잠깐 모두 닫게 해가지고 메뉴를 좀 꺼놓고 다시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수불부나 재고자산 명세서에서 조회한다는 거는 요거죠. 물류관리. 요거구나 요거. 우리가 상품의 금액을 물어보고 상품 전체, 계정과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8월 31일 현재 B상품은 재고가 몇 개가 있더냐? 재고 수량이 몇 개가 있냐? 그러면 상품을 A, B, C별로 구분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재고자산 수불부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8월 말까지를 조회하시고 그냥 엔터 치면 다 조회되거든요. 이 중에 우리가 B상품을 보면 되잖아요. B상품에 갖다 놓으면 우측에 수량이 나와있잖아. 몇 개? 635개가 현재 수량이죠. 재고 수량. 여기서 B상품을 조회도 되는데요. 이걸로 조회하는 게 또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B상품이든 뭐든 그냥 전체 치고 들어가면 4개든 6개든 뜰 거고 이 중에 내가 원하는 B에다 갖다 놓고 재고가 몇 개 있는지 수량을 체크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을 거고요. 내려가서 두 번째 문제. 1월부터 12월까지 C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거래처는 몇 개를 팔아먹었냐? 몇 개를 팔아먹었냐? 그러면 얘는 C상품의 토탈 수량 자체를 물어보면 여기서도 가능한데 여러분 여기는요. 거래처가 누구에게 팔렸는지는 안 나와있거든. 그럼 어떤 거래처까지 팔렸는지까지 그 C상품만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 그럴 때는 물류관리에서 이쪽에서 거래처별로 판매 현황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열어서 이것저것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와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품목코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는 C상품만 팔겠다. 보겠다. 자 C상품에서 거래처별로 판매 현황을 보니까 대원전자에게 80개 도리재와의 250개 경성재와의 40개 누구에게 제일 많이 팔았어요? 도리재와 도리재와에게 판매한 그 수량은 250개가 답인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세 번째 6월 30일 현재 B상품의 재고 금액이 얼마니 야 이게 좀 골치 아픈데 지금 재고 수량을 물어볼 때는요 방금 전에 여러분 조회하실 때 재고자산 수분부에서 6월 30까지 조회하면 B상품의 재고 수량은 조회되죠. 보세요. 수량은 조회되죠. 수분부에서 근데 얘가 얼마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재고 금액은 모른다? 근데 왜 모르냐면 단가가 붙어야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마감이 안 된 상태니까 마감을 해야지만 금액을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결산 자동결산 할 때 재고자산을 일괄 마감해야지 금액을 줘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감을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 A, B, C 중에 B만 마감할 거거든요. 그럼 B에다 갖다 놓고 마감을 B 하나만 마감할 때는 그냥 마감 누르면 B만 마감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확인 누르잖아? 그러면 마감 누르에 오류가 발견됐대. 우리가 지금 이 장보조회로 들어가서 장보조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 결산까지 했다는 전제하에 장보조회를 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12월 말에 마감을 했잖아. 한번 기말연제까지 마감이 된 건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무리 있어도 또 마감이 되진 않아요. 마감은 한 번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재고금액은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얘를 알아낼 수 있냐. 마감은 해야 되겠고 이미 마감은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만약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시냐. 기간을 이미 마감이 되어 있는 12월 31일자로 일단 들어가 보세요. 마감이 됐으니까 마감 여체크 다 돼 있죠. 얘가 마감이 돼 있어서 6월 말일자로 B상품 마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재고자산 마감을 했던 이런 이유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조회해서 결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건데 이미 다 했잖아. 이미 다 했으면 지금 얘를 마감을 다시 없애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상태에서 12월 말일자에 이미 마감했던 것들을 마감이 되지 않도록 취소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으시고 마감을 누른 다음 일괄 마감 취소를 눌러버려. 그냥. 그러면 12월까지 마감이 풀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6월 말까지 마감이 가능해진 거예요. 6월 말까지 해서 B상품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얘만 마감합시다. 얘만. 그냥 마감 누르면 B만 마감되는 거야. 선택한 것만. 일괄 마감은 다 마감되는 거. 우리는 지금 B만 궁금한 거니까. 마감을 눌러야 금액을 알 수 있어. 자 B만 마감됐죠. A하고 C하고 D는 여전히 부죠. 자 이 상태에서 재고사산 명세서를 엽니다. 6월 말까지. 그리고 B상품에 마감된 금액을 조회하는 거야. 답은 369만 3천원. 자 지금 했던 거 보세요. 12월 달에 마감했던 거 취소했죠. 그리고 다시 6월 말로 마감 다시 했죠. 일괄 마감해도 되고 뭐 B만 마감해도 돼요. 이렇게 조회하시면 돼요. 금액을 물어보는 경우는. 수량을 물어볼 때는 마감할 필요가 없어요. 수량은 늘 보이니까. 근데 단가가 반영된 것까지 해서 금액이 계산되려면 마감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일괄 마감했던 걸 삭제하고 다시 B상품만 마감하거나 다 마감해도 상관없고요. 그럼 이렇게 돌렸을 때 B 마감해서 369만 3천원이 조회됐는데 이 조회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대로 둬도 돼. 어차피 우리는 재고자산 중에서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기만 상품 재고를 마감하기 위해서 물류관리 마감했던 거니까 다시 12월 달로 마감하는 작업을 다시 수행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스탑하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7월 15일 현재 A상품의 재고가 몇 개니. 가봅시다. 수량은 알 수 있잖아. 수불부 다시 들어가서 1월부터 7월 어? 어떡하지? 자 왜 내가 어떡하지? 그랬냐면 7월은 31일까지밖에 조회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15일까지 조회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A상품에 갖다 놔봐. A상품은 7월 20일자에 입고된 것까지 31일자로 조회했기 때문에 얘가 조회됐는데 15일까지 조회된 수량을 구해야 되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얘가 답이지 뭐. 20일자를 반영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두 번째 방법 나는 7월 15일까지 나는 무조건 조회하고 싶어. 그럴 때는요. 7월 30일 옆에 물음표시 있죠. 이게 날짜거든요. 날짜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7월 15일자로 선택해요. 그리고 적용 하면 15일까지만 조회돼요. 근데 엔터치고 엔터치면 다시 위에 날짜가 31일로 바뀌어. 지금 방금 전에 15일로도 했죠. 근데 31일로 조회됐다고 해서 A상품이 7월 31일까지 조회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7월 20일자 있었던 거 조회가 안 된 건 7월 15일까지 조회가 된 거예요. 15일까지 조회가 됐는데 얘가 15일자라고 계속 픽스되어 있지 않고 날짜가 31일자로 바뀌는 것 뿐이야.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가 조회된 게 확실해. 15일까지 조회된 게 확실하지. 아까 우리가 31일까지 조회했을 때 7월 20일자가 있었던 걸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어떻게 조회하든 여러분이 조금 정확하게 숫자를 찾아내는 방식을 이것저것 수행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으로 조회를 하면 15일자로 선택해서 조회해도 조회 화면은 자꾸 31일자로 보여. 그러나 15일자로 조회는 된 거야. 그치? 360개로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어디에 있는 금액을 찾으시오. 뭐 이렇게 종종 나오거든요. 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 이렇게 6개월이 1기 2기 예정은 7, 8, 9 2기 확정은 10, 10, 10, 10 자, 일단 첫 번째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서를 열으라는 뜻이에요. 납부세액이나 황급세액을 조회해보래요. 열어봅시다.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주시는 거에요. 지금부터 자, 회계 메뉴에 부가세 신고서 1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까지 자, 여러분 보시면 납부세액 또는 황급세액은 요. 있는 거에요. 여기 여기 보이세요? 납부세액 또는 황급세액 납부세액이나 황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거거든요. 요거죠. 지금 3, 4, 8 400원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출세액이 요거네 요거 매출세액의 합계 매입세액의 합계 요거 그럼 만약에 질문해서 매출세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요거 6, 3, 7 400 매입세액은 얼마인가요? 289,000원 매출세액은 예, 매입세액은 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걸 뭐라고 불러요? 납부세액 또는 매입세액이 많으면 황급세액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기 있네요. 납부세액 또는 황급세액은 요기 있네요. 38만 4천 아니 34만 8,400원 요게 주간식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두번째 2기 예정신고 2기 예정이니까 7, 8, 9 또 한번 납부세액 또는 황급세액을 구해보래. 자 나갈 때 신고서를 잠깐 들어왔다가 나갈 때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 물어보면 저장하지 마요. 아니요.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들어왔다가 보기만 하는 거니까 7월부터 9월 열어봅시다. 자 여러분 7월부터 9월을 열면 매출세액이 135만원인데요. 어? 매입세액이 더 많아? 140이야. 그럼 이걸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4만 9,400원 얘가 황급이라는 뜻이거든. 자 황급세액이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마이너스 14만 9,400원 그러니까 얘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해야지 마이너스 149 400 콤바 입력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은 주관식으로 입력할 땐 콤마나 이런 것들은 무시하니까 대신 마이너스가 가능하다. 황급이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마이너스 입력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황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3번 이익이 확정 10월부터 12월까지 조정하지 마시고요. 10월부터 이렇게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 문제에서 저장을 이미 해놓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불러오셔야 돼. 이미 무언가를 넣어놨어. 자 그리고 질문이 뭐냐 이번에는 차가감 납부세액이래. 이게 뭐야? 차가감 납부세액이 차가감 납부세액은 여러분 화면 보세요. 아까 납부세액이라고 했잖아요. 납부세액은 얘인데요. 차가감 납부세액은 이거예요. 달라요. 금액이 다르죠? 납부세액은 이건데 차가감 납부세액은 이거죠. 답이 얘죠. 왜 다르냐면 중간에 무슨 공제를 받거나 환급 받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중간에 또 이렇게 고려될 수가 있어. 지금 마이너스 60이 일어났던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금액은 더 작아졌지. 납부세액이. 차가감과 그냥 납부는 다르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서를 조회할 때 저장한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내야셔야 돼. 왜냐하면 출제위원이 이미 저장을 해놓은 거야. 그걸 불러야만 얘가 조회됩니다. 그래서 차가감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이렇게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저장을 이미 해놓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처럼. 내야 하셔야 돼. 내야 저장한 자료가 혹시 있다 그러면 내가 저장한 건 아니잖아. 그치. 이미 저장한 자료니까. 이거는 납부세액이고 납부세액이 나오면 그 납부세액에서 중간에 가산세가 있든 예정신고 때 미왕급세액이 있든 금융들이 반영되면 실제로 차가감인 차감하거나 납부하거나 또는 가산하거나 이런 뜻이거든요. 가끔씩 물어볼 수 있거든요. 종종 나왔고요. 이렇게 차가감 또는 그냥 납부 좀 다른 구조에서 접근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아홉 번째 국제외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조회하는 문제 중에 첫 번째 1월부터 12월까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를 열어서 기타 비용 차지해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전체 메뉴에서요.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는 여기 있는 거고요. KIFRS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아래쪽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조회하는 재무제표는 이거예요. 이거 여시면 안 돼. 실제 결산할 때는 예를 열고 실제 시산표는 여기를 여는데 조회하는 문제는 국제외계기준에 의한 이걸 여시면 안 되고 아래쪽에 있는 재무제표를 조회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거든요. 이게 여기서 보여주는 순서랑 여기에서 보여주는 재무제표의 양식이 좀 달라요. 여러분은 KIFRS를 조회합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를 열어버려요.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12월까지 열어버려요. 그리고 질문 기타 비용이 얼마네요. 자 이건 판간비 쭉 내려간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여기 있다. 자 기타 비용 답은 73만원 여기 있네요. 73만원 우리 일반 기업회계기준은 기타 비용이라는 용어로 통합해서 표시하는 계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KIFRS는 기타 대손 900번대 수수료 비용 잡손실을 묶어가지고 기타 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하는 기준까지 몰라도 분류를 했을 때 조회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니까 기타 비용 73만원 다시 두 번째 1월부터 12월까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단기순이익이 얼마냐 지금 이미 여기까지는 다 열려있죠. 단기순이익 얼마죠. 12월 말까지 86882 956 86882 956 단기순이 자 3번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유동자산이 얼마인지 조회하래요. 열어봅시다.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 12월까지 조회 유동자산 요거네. 유동자산 비유동이 아닌 유동자산 합계 828 906 656 요기요. 만약에 전년도 유동자산을 물어보면 이거는 단기 옆에 있는 건 전년도 거 이건 전년도 요거는 당기 요런 뜻이죠. 우리는 지금 이쪽을 보는 거야. 당일년도 재무제표를 물어보니까 전년도 건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 재무상태표 다시 열어서 유형자산 찾아보래요. 12월 말까지 유형자산 가봅시다. 그냥 조회하셔도 되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유형자산이 보일 거 아니에요. 7,764만 천원 7,764만 천원 자 다시 3월 31일 현재를 조회하래요. 왜? 3월 31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조회하래요. 여기 있네요. 2,3,5 7,1,6 600원 이렇게 제출용을 열어도 되는데 제출용은 디테일한 과목은 안 보이고 통합으로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근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과목을 보고 싶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 거지. 날짜는 잘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3,300번에 행복제화 들어가서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서 어느 장부 들어가서 그 숫자를 보는 게 좋은지 모든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 중에서 나올 법한 모든 장부를 한번 조회해 봤습니다. 들어가서 이것저것 활용하시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보시면 소망제화로 들어가는 문제죠. 이 문제를 푸시려면 어떻게 하냐. 백업 데이터 복구를 열어서 3,400번의 소망제화로 복구한다. 데이터를 먼저 복구하시고요. 백업 데이터를 복구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를 변경하는 거죠. 3,400번의 소망제화로 변경을 하시고 열렸던 메뉴는 닫히고 소망제화의 데이터만 불러들여온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태로 채팅을 해놓은 다음에 지금부터 장부조회 1번부터 해서 15번까지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만 보고 얘와 관련해서 어디 가서 조회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찾아보시고 찾아보고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답안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열었는지에 대한 답 그리고 어떤 게 답인지 조회해서 한 번씩 확인하는 건 여러분이 한 번 시험은 여러분이 보시는 거니까 3,400번 회사 변경을 지금처럼 하신 다음에 입력 예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정답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문제를 활용하셔가지고 장부조회는 사실 입력된 걸 조회해서 답으로 찾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이 열어봐야 돼. 방법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게 내가 해보지 않고는 남이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장부조회가 학습이 거의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5문제 정도를 여러분이 한번 열어서 확인하고 정답은 마지막에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교재를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이렇게 장부조회를 일단은 마무리를 합니다. 장부조회까지 마무리를 하면 재무회의가 끝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원가회계를 좀 하겠죠. 운용사 2급에서 원가가 중요한데 점수가 많이는 차지하지 않아 해봤자 이 시점 원가는 상당히 안 해보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데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정말 쉬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원가회계 실무 같이 한번 해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장부조회까지 해서 실무이론 재무회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